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흥입니다. 자, 유평 최종점검 캐스트입니다. 자, 최종점검이라고 하기에 무슨 개념을 알려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유평이 한 5일밖에 안 남았어, 4, 5일밖에 안 남아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유평을 준비해야 되는가, 시험을 봐야 되는가 준비는 4, 5일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이것들을 좀 점검해줘 실전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하려는 캐스트예요. 자, 일단 고생 많이 하셨고 상반기가 유평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죠. 물론 7월 여름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를 일반적으로 상반기라고 봅니다. 1학기, 21년 동안에서 1학기 정도를 7월 중순 정도로 봐요.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여름 특강들이 온라인이라든가 또는 현장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7월 중순까지 유평 끝난 다음에도 계획을 잘 세워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유평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노베에서 시작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올해. 그렇죠? 작년 말부터 시작 또는 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을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을 수 있어.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물리학이라는 것을 처음 한다. 처음 하기 때문에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유평에서 이 정도 했으면 1등급 나올 것 같아. 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 뭐 여러분들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지만 계속 공부 안 하다가 한 5, 6개월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1등급이 팍! 나오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요. 통계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노베에서 시작을 했으면 열심히 했었어도 3등급 정도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유평을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유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유평이라는 것은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첫 번째 모의고사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렇죠? 지금까지 본 거는 그 교육청이잖아요. 그렇죠? 4월에 봤던 것은 여러분들 3월 말에 봤던 것은 3월 학평. 그렇죠? 서울시 교육청에 주관을 한 거고 5월에 5월 학평 본 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한 건데 수능을 보는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6월과 9월에 모의평가를 실시하는데요. 그때 재학생들과 재수생들이 모두 시험을 보고요. 성적표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유평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3월 학평과 5월 학평으로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위치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올해 30%가 넘는데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걔들이 없는 상황에서 석차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유평에서 그 재수생들과 재학생들이 모두 등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무게감이 상당하고요. 게다가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그 당일날 밤 10시쯤 되면 이제 등급컷이 확정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지금 실력을 수능을 본다면 어느 정도의 위치가 나의 위치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는 친구도 좀 많고 물론 뭐 괜찮은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의 모의고사라는 무게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야. 마음가짐을 며칠 안 남았지만 한 번 점검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게스트를 준비한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6평을 볼 때 자신의 실력이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알죠. 자신의 실력이 있을 텐데 실력만큼만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보다가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가니? 혹시 시험 보다가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가진 않아. 그 전까지 실력이 올라간 다음에 시험을 볼 때는 그 올라간 실력만큼의 성적을 뽑는 돼.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내가 2등급 실력이야. 그럼 2등급을 뽑는 걸 목표로 해야 되는데 2등급을 뽑는 것보다 어떻게든 내가 2등급은 아니지만 지금 1등급은 아니지만 2등급으로 1등급을 맞으려고 하는 거야. 만점을 받으려고. 시험보다가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2등급이 1등급 만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3등급이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1등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험을 보냐면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빨리 풀면 되겠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지. 빨리 풀면 대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는 3등급 실력이지만 1등급 받을 것이다. 아니고요. 빨리 푼다고 해서 1등급 받는 게 아닙니다. 3등급이 1등급처럼 시험 본다고 하면 앞에 막 빨리 풀어야 돼. 그럼 앞에서 실수 막 나오지. 뒤에는 시간을 확보해도 실력이 안 되니까 어차피 4페이지에 문제들은 못 풀지. 그런데 그 실수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등급 하락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만큼도 못 뽑고 오는 거지. 그게 실패한 거야. 3등급인 애가 1등급 못 맞은 게 실패한 게 아니고 3등급인 친구가 1등급 하락해서 4등급 맞고 오는 게 그게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실력이 3등급인데 왜 실전에 가면 1등급 1등급을 맞을 거라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 전에 욕심을 냈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시험은 안전하게 보셔야 돼. 수능도 마찬가지. 내가 3등급이면 3등급 확보하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 돼. 그것보다 잘 나오는 건 운의 영역입니다. 운을 여러분들이 관장할 수 있나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운이 좋아.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 친구들이 어디 있겠어요. 운을 관장하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과한 욕심 부리지 말고 자신의 실력만큼만 욕심을 내서 시험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요. 이 일주일 한 4, 5일 남은 것 같아요. 이 일주일 동안 최종적으로 비역학을 좀 점검해줘요. 지금은 뭐 킬러 공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킬러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4페이지에 대한 실력이 확 확 늘어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역학에 누락된 개념들을 점검해주는 걸 이번 주말을 통해서 해주세요. 금, 토, 일 동안 할 수 있다니까. 몇 가지 알려줄게요. 현장에서 지금 계속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이 발견된 것들이 있어요. 발견된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전기전도도를 아는 애들이 없다. 전기전도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일단 다 틀립니다. 정답률 30%를 막 깔고 있어 지금. 전기전도도는 재질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길이 단면적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모르면 어떡하네. 비저항의 역수다. 이런 것들이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문제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기전도도를 점검해줘. 알겠지? 두 번째는 수소원자 모형 있잖아요.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 수소원자 모형을 다시 한 번 개념을 점검해줘. 별거 아닌 문제가 정답률 90% 나와야 되는데 얘들이 정답률 50%로 찍히는 문제들이 있어. 에너지 준위를 반지름 모형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어. 직선형으로 그리면 간격이 넓은 게 에너지 차이가 큰데 곡선형으로 그리면 반지름 차이를 그리기 때문에 좁은 곳이 에너지 차이가 더 큰 곳이 생겨.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꼭 해주세요. 그걸 모르면 안 돼. 알겠죠?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자성체 있잖아. 자성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에 대해서 점검해줘. 이건 진짜 잠깐만 10분에서 20분 정도씩만 이제 여러분이 시간 할애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책 펼쳐보고 잘 모르겠으면 압축 개념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그쵸? 기출문제 모의고사들 거기서 나오는 이런 주제들 있잖아. 걔들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게 어렵습니까? 네. 자성체 해달라. 그리고 파동 파트 제가 5월 학평 끝난 다음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물질파 공식과 물질파에 대한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고 물질파 공식 암기를 꼭 점검해. 바로 튀어나오셔야 돼. 물질파 장남단은 mv분의 h 루트 2m2k분의 h 이런 거 이 물질파는 나오는 유형이 네 가지나 있어요. 물질파 공식을 외우고 있는가? 두 번째는 뉴턴 역학과 결합되면 많이 틀린다. 뉴턴 역학 플러스 물질파 문제 그리고 광전효과랑 결합되는 문제 금속판에 빛을 비췄더니 튀어나오는 전자들이 최대 운륜을 갔는데 걔들을 루트 2m2k분의 h에 집어넣어가지고 물질파의 최소 파장을 묻는 광전효과 결합 문제 그리고 마지막은 전자현미경의 특징을 기억해줘. 전자현미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투과전자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이 있는데 투과전자현미경은 평면상 단면상 그렇죠? 주사전자현미경은 입체적인 상을 얻지 않습니까? 걔들에 대해서 점검해줘. 전자의 입자성을 이용한 거야.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거야. 소리야? 큰일 날 뻔했네.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거야. 알겠죠? 물질파장이 짧은 걸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얘들이라도 혹시 안 돼있는 친구들 있으면 점검을 주말을 통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전에 임했을 때 실전프리펌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무조건 빨리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돼. 원칙을 철칙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알겠죠? 두 가지인데 시작부터 15분 사이 시작부터 15분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시작부터 15분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이거는 원칙을 넘어서 철칙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철칙. 여러분이 저걸 철칙으로 안 지키니까 자꾸 점수가 널뛰기를 하잖아요. 널뛰기라는데 어떤 거냐면 시작부터 15분 동안에는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 있지?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문항 이거만 푸셔야 돼요. 잡고 있으면 안 돼. 초반 15분에 여러분들이 3페이지까지는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페이지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10번 초반 때 또는 8번 9번 때 2페이지 3페이지에 준킬러가 박혀있는 경우가 있어. 그 준킬러 문제를 풀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신 있다. 실 끊어지는 문제 자신 있다. 라고 하면 풀려고 하면 풀 수 있는 거지. 그런데 풀다가 막혀서 더 이상 안 나가. 그럴 때 문제를 다시 읽고 아니면 이것저것 도전을 해보지 말고 초반 15분에는 넘어가달라고. 그래서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철칙으로 요거만 풀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알았지? 중간에 박혀있는 준킬러 문제는 초반에 풀려고 하면 20번 수준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작하자마자 5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잡고 있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잘못된 거지. 그걸 잡고 있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 이걸 원칙으로만 지켜주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실력 정도는 뽑고 올 수 있어. 실력을 뽑는 게 우선이라니까. 자신의 등급을 획득하고 오는 게 6평, 9평,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등급이 더 오르게 나오는 거는 운의 영역이야. 알겠죠? 이것만 좀 지켜줄래? 초반 15분까지는. 그리고 15분 이후에는 남은 수를 좀 세줄래? 철칙으로 지켜줄래? 이것도? 남은 수 남은 문항 수를 카운팅을 꼭 해달라고 중간에 절반의 시간이 지났을 때 카운팅을 꼭 해. 10개가 남았을 수도 있어. 4등급 친구들은 한 절반 정도 푼단 말이야. 15분이면. 카운팅을 해. 카운팅을 한 다음에 반드시 남은 15분 동안에 5문제. 5문제를 반드시 맞추겠다. 그게 몇 개가 남아있든? 10개가 남아있어도 5개. 5개가 남아있어도 5개. 6개가 남아있으면 1개 버린다. 이런 식으로 5개를 계획하시고 이것만 풀면 내 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2분, 3분, 4분 남았을 때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 이거보다 더 많이 계획을 하게 되면 한 4분 남잖아? 그때부터 5분 남은 다음부터도 문제 못 읽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거 저거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남은 문항수 중에 여러분이 잘 푸는 거 잘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문제 길이가 짧은 거 그쵸? 그런 것들을 5개만 딱 찍어가지고 개들을 풀려고 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이거를 두 가지만 좀 지켜줘요. 지금은 문제풀이의 어떤 스킬, 기술이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켜주면 돼. 이건 연습도 안 돼있기 때문에 자꾸 어떤 때는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문항만 잘 푸는데 어떤 때는 자꾸 있어가지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다섯 번 읽는데도 있어. 이게 실전 풀리법이야. 별게 없잖아요. 그치 않습니까? 실력에 따라서 남은 문항수가 달라. 그때 계획은 똑같이 한다. 알겠죠? 아주 간단한 기술이에요. 알겠죠? 네 번째 찍기의 기술 찍기의 기술이 뭐가 있니? 얘들아 네 실력이 지금 자기네 실력을 대충 알지 않니? 1등급인 친구들 있지? 1등급인 친구들만 마지막에 남은 문항수 남은 문제들 있잖아요. 오픈 문제들 찍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답 개수를 카운팅하는 거는 1등급만 돼. 1등급 1등급자만 되도록 합시다. 알겠죠? 1등급이 아닌 친구들은 개수 살 필요가 없어. 2등급도 그 안에 틀린 게 있고 1등급도 말이야 한 문제 남았을 때 찍었을 때 찍었을 때 그 개수로 카운팅해가지고 적은 것들을 체크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어. 때에 따라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1등급이 아닌 친구들이 힘들어. 이게 5개 5주 산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개수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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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가 아니에요. 알겠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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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인 거는 10번 보면 한 2번 정도만 그렇고요. 나머지 8번은 아니에요. 알겠죠? 확률적으로 보면 3, 5, 4, 5, 4 또는 3, 5, 4, 4, 4 이런 방식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 방식이 뭐 지금 설명하기는 불편하지만 그 방식이 답갯수 헤아려가지고 찾기 대단히 어려운 방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등급인 친구들은 카운팅이 되는데 내가 2등급 이하야 그러면 그냥 카운팅 하지 마. 카운팅 하지 마. 카운팅은 그냥 찍어. 선생님 여기 5개나 있는데요? 물론 최대 개수는 5개입니다. 최소 개수는 3개고요. 알겠죠? 근데 카운팅 하지 말라니까 그 안에 틀린 게 있어. 차라리 합답형을 잘 봐봐. 합답형이 75%거든. 15문제. 15문제.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합답형이거든요. 단답형이 5개고 이 합답형 문항을 예상과 반대로 찍어. 반대로 찍으라고. 문장이 있잖아. 기역, 니은, 디귿, 합답형은. 그 니은이 무슨 무슨 문장인데 왠지 이 문장에서 맞을 것 같은 거야. 근데 모르겠어. 정확하게. 근거를 잘 모르겠어. 맞을 것 같아. 그러면 틀린 거로 찍고 틀린 것 같아. 그럼 맞은 거로 찍으라고. 그게 찍기의 기술이에요. 나머지는 찍기의 기술이 없어. 알겠죠? 이상한 거 같고 찍지 마. 맨 앞에가 니은으로 시작되고 디귿이 3개 포함되어 있으면 디귿은 무조건 답이야. 뭐 이런 거 하지 마. 알겠어? 하지 말라고.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 다 해봤을 때. 알겠지? 그래서 찍기가 어렵다. 수능. 찍기가 어려워. 찍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답계수 카운팅은 1등급 맨 하지 말고 그냥 합답형 문항 중에 예상과 반대로 단답형은 그냥 찍어. 그냥 물론 배제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단답형은 배제되는 게 거의 없게 만들어놔. 그렇기 때문에 단답형은 그냥 찍고 아무거나 찍어. 5개 있는 거 찍어도 돼. 알겠어? 네. 찍어도 돼. 그냥 아무거나 찍어도 돼. 합답형만 반대로 예상과 반대로 근거 없이 맞는 것 같으면 틀린 거로 근거 없이 틀린 것 같으면 맞는 것으로 찍어줘. 알겠죠? 네.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 동안에 모의고사들을 풀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풀어왔을 거고요. 당연히 그것들에 대한 오답 정리 같은 것들을 한 다음에 유평을 봐야 되는데 만일 혹시 모의고사를 활용한다면 활용해서 몇 번 풀어본다면 남은 며칠 동안에 그러면 속도감 훈련을 좀 해줘. 속도감 훈련. 속도감 훈련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상반기 때 특히 많이 그런데 앞에서 자꾸 이상한 거 틀린다는 애들이 있어. 의문사 또는 잘못 읽어서 틀린 거 또는 답 체크 잘못해서 틀린 거 기역, 니은을 체크해놓고 보기에는 니은, 디귿을 체크하고 이런 좀 황강한 실수들 있잖아요. 의문사 또는 황강한 실수 나오잖아. 그럴 때 모의고사들을 풀 때 속도감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왔어. 이번 모의고사에 그러면 그 속도보다 10% 정도 느리게 풀어. 10% 정도. 그러니까 약간 느리게 풀면서 다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수가 안 나올 수 있잖아. 너희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오는 거는 실력보다 빨리 풀어서 그러거든. 니네가 풀 수 있는 그 속도감보다 실력보다 더 빠르게 푼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실수가 막 나와. 그럴 때 다음 시험을 볼 때 아, 그 속도가 내 속도가 아니구나. 조금 느리게 풀어. 그랬을 때 실수가 또 나오잖아. 그러면 그 다음 시험에서는 10%를 또 낮춰. 1페이지에서 이상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잘못 읽어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지는 속도로 좀 낮추셔야 됩니다. 천천히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본 거보다 조금 느리게. 지금 본 거보다 조금 느리게. 그래서 그 실수가 없어지는 속도가 니네 속도야. 선생님 그러니까 4페이지에 시간이 없던데요. 그게 네 실력이라고. 그게 네 실력이야. 앞에서 실수가 없는 게 훨씬 유리해. 뒤에 남들 많이 틀리는 거를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는 게 나아. 풀고 틀리는 거보다는 남들 많이 틀리는 걸 나도 잘 못 풀어서 틀리는 게 낫다니까요.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들을 괜히 빨리 풀어서 틀리는 거 그게 제일 바보 같은 거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선생님 저는 그런 실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풀어. 네 실력보다 네가 느리게 푸는 걸 수 있어. 알겠죠? 내가 이 정도로 풀었는데 앞에서 실수 그런 건 없어. 그냥 4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안 풀려가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앞부분을 조금 더 빨리 풀어. 그랬을 때 실수가 안 나오면 또 조금 더 빨리 풀어. 실수가 어디까지 안 나오는지를 봐야 돼. 1, 2, 3페이지를 빠르게 푸는 그 속도감 훈련을 좀 해줘. 지금은 시험 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랑 그 다음에 평소 모의고사 활용할 때 모의고사 많이 본다고 해서 너희들이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후속 조치를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후속 조치를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반복을 많이 하고 출연형 문제들은 그 논리를 빠르게 빠르게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지 실력이 느는 거거든. 모의고사를 이용을 해서 실력 향상을 한다는 거는 실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속도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감 훈련을 모의고사를 활용하면서 주말 동안 좀 해봐. 이 속도가 내 속도가 아니구나. 중요한 시험. 유평 가서 속도감을 바꿔서 하지 말고 그동안 푸는 거랑 전혀 다른 패턴으로 유평 보고 수능 보는 애들도 있더라고. 수능에 가서 첫 번째 실험을 해봐. 강민웅이 이렇게 풀라고 했으니까 그동안은 안 했지만 여기서 한번 해보자. 인생 망칠 일이 있어? 알겠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평소에 속도감 훈련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뭐 주말을 이용을 해서 모의고사들을 이용해 속도감 훈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유평 대비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캐스트를 안 찍었거든. 왜냐하면 5월 학평 그 총평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반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찍었는데 지금 일주일 딱 남았으니까 그 일주일 동안에 너희들이 마음과지 어떤 마음과짐을 갖고 어떤 비역학 부분들 이런 거 점검하는 거는 뭐 하루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전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의 풀이법 찍는 거에 대한 거 그리고 모의고사 활용을 해서 속도감을 연습해달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여튼 여러분들이 유평 잘 보려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실력보다 욕심을 내면 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자신의 실력만 딱 보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평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캐스트에서 이 정도 하고 유평 이후에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잡는 게 사실 더 중요해. 그래서 지금은 경건한 마음으로 유평을 대비하시고 시험을 보고 오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시험 성적을 가지고 향후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유평 끝난 다음에 다음 날 총평 캐스트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지 한번 또 계획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